김영환 지사가 도민을 두려워하는 단체장으로 겸손하게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지사는 오늘 오전 열린 직원 조회를 통해 지난 1년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오를 범했다며 우리의 정책과 노력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 지사는 직원 조회를 마친 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봉행된 청주 명장사를 찾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.